089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의 테마는 저가항공, LCC, 항공 육아하락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이, 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은, 는 동사는 2005년 1월 설립되었으며 목적사업으로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관광사업, 통신판매업, 임대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2021년 4분기 동사 국내선 탑승객 시장 점유율은 19.5%로 COVID-19 상황 하에서 국제선 운항 제한 및 국내선 확장에 따른 결과로 성장세는 전년 시장 상황과 상의함 LCC 최초 기내 좌석 화물 탑재 운송, 무착륙 관광 비행, 국제선 부정기 운항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시장에 대응 중임. 기업개요 대시 2005년 8월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국제항공여계군송업 및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음 대시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서울, 부산, 청주 등 국내 8개 지점과 오사카, 홍콩, 마닐라, 방콕, 청도, 괌, 하노이 등 국외 3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국내 저가항공사 중 가장 많은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선, 중국, 일본, 대만, 대양주 등 근거리 노선 개발을 통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 재무 대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내 여계군송 부문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내 상품 판매 증가 및 호텔 운영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국내 여계군송 부문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입국 규제 완화 등으로 국제 여계군송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20일 기준 장마감 제주항공의 시가 총액은 5,5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제주항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97위입니다. 제주항공의 상장 주식수는 4,975만 9,668주입니다. 제주항공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주항공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7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5,9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5,086원이고 추정 eps는-2,693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4,03배, 2,7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20이며 목표주가는 16,20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329억원,-3,358억원,-3,172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331억원,-3,065억원,-2,723억원입니다. 제주항공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88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22.7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8.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9.35-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0.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12-1.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2022년 10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4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7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제주항공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종가는 11,200원이며 주가가 제주항공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제주항공은 거래량 17만 1,000열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22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5,600열도주, 키움증권에서 3만 3,134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1,928주, 다울투자증권에서 1만 5,25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3,13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3,43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4,460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4,1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230주, 한국증권에서 1만 5,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4,86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만 5,41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